여러분 옴만 해도 좋아요 몸에 진동을 일으켜 보세요 이것도 멋지게 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옴 길게 끌어 봐야지 남보다 좀 더 길어야지 옴에 몰입했냐가 포인트에요 깨어 계시면 되요 옴은 두 가지입니다 옴에 몰입하면서 깨어있는거 옴하면서 깨어있는거 몰입의 중요성 맞아요 옴에 몰입했느냐 랑 두번째 그 옴이 몸에서 일으키는 진동을 느껴보는거 진동에도 몰입하는거 옴 하는거에 몰입하는거 옴 이라는 말을 하는데 몰입하는거 플러스 옴으로 인원해서 몸에 일어나는 에너지적 진동에 몰입하는거 이 두개를 느껴보세요 옴 몸이 경락에 난리 납니다 경락이 엄청 좋아요 몸에 에너지가 에너지체가 진동을 해요 옴을 하면 그래서 옴을 제가 권하는거에요 옴 옴 옴 한번 해보세요 다같이 지금 옴 몰입해서 하세요 옴 멋있게 옴 이러지 마시고 옴 하면서 손끝 발끝까지 진동하는거 느껴지세요 크게 안해도 돼요 속으로만 해도 돼요 저는 항상 해요 요게 에너지를 일신시켜 주기 때문에 항상 해요 아픈데 있으면 몸 아픈데다가 옴 때려요 그러면 거기 기혈이 막 경락이 타통돼요 기혈이 난리 납니다 옴 진동을 계속 때려주니까 에너지체가 엄청 잘 흘러다녀요 말을 아예 안해도 돼요 생각만으로도 진동이 일어납니다 생각만으로도 진동이 일어나요 해보세요 지하철에서는 무금으로 진동만 하세요 욕하면서 깨어있잖아요 일거양득이죠 에너지 순환 잘 돼 깨어있는 마음 유지돼 뭐든지 나무아미타블도 좋고 옴 몰라 괜찮아 왜 옴 했겠어요 옴 넣겠어요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옴으로 몰입력 한번 확 끌어올려서 옴 할 때 깨어있으면서 몸까지 이용해서 깨어있으면서 몰라 괜찮아 해보라는 거면 더 잘된다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더 잘되게 하려고 앞에다 옴을 넣은 거예요 옴 확 깨어나죠 몸도 깨어나고 마음도 깨어나잖아요 몸까지 깨어난다고요 옴 하면 훨씬 몸까지 더 잘 깨어나는 거죠 일반 명상만 해도 몸이 깨어납니다만 해보세요 몸의 변화 느껴보세요 몸 기운이 보드랍고 맑아지는 느낌 옴 좋은데 왜 안 해요 지금 이 순간 더 최선의 나 최고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옴으로 머리 가슴 배가 울리고 있어요 손가락까지 떨리는 건 더 해봐야겠습니다 손가락에 집중하면서 옴 때려보세요 손가락 끝에 일단 마음을 모으고 거기까지 옴이 가는지 옴을 한번 때려보세요 다른 사람 옴이 해도 효과 있나요? 있죠 있으니까 기치료는 안수가 되죠 안수가 별건가요? 옴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그런 거 부탁하면 옴 해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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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